위험합니다. 또 다른 폭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해야지! 마마! 안녕! 너무 높은 바입니다. 서로 노려본다. 큰일났다. 원샷 타다가 술을 제대로 못먹고 어깨너머로 술을 넘긴다. 소영이 병인 이마를 뒤로 밀면 뒤로 발라놔. 혈성 역시 전을 잔을 먼저 타다가 먹으면서 그냥 발랐다. 딱 한 대 멈추면 쭉 그게 다 좋다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컷!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홍현이가 쳐줘. 하나 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희. 비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펴! 네! 괜찮으세요? 둘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가? 저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운 마음이 있구나. 그래 내가! 내가 바로 조선해! 고현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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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중ал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